지현아, 머리가 엄청 밝게 있네. 그냥 나이 먹으니까 오히려 밝은 색이야. 왜 이렇게 쿵쿵 걸어와? 근데 유리 같지 않니? 이렇게 쿵쿵 걸어온다고? 왜 이렇게 쿵쿵 걸어온다고? 나 너무 꾸미고. 지현이가 화이트 안 입고. 야, 너 너무 혼자 나온 거 같아. 나온 거 같아. 지현아, 화이트 안 입게 해서 고르셨다. 그래, 화이트 해봤잖아. 자기 왜 화이트 안 입고 온 거야? 화이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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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잖아. 너무 화이트. 너무 화이트. 젊은이 컬러로 염색할 시간이에요? 너도 그래. 너도 젊은이 컬러야. 유리야. 무려서도 되겠는데? 그치? 불편하지 않아? 배가 꽉 껴. 나 이제 쿵쿵도 되니. 조금 하고 있어 그래도. 그래, 스타일리스트가 가족이야. 야, 우리 이번 촬영에 룰을 정하자. 무슨. 내가 어제 자면서 생각을 했어. 내가 핑클 때 못했던 리더의 모습을 유기해. 아, 언니 하지 마 그런 거. 너무 내가 철없이, 너무 철없이 울어가지고. 이번 촬영도 내가 확실히 리더노스를 한번 해보겠다. 찾는 거야, 우리를? 아니, 당연히. 아니, 당연히. 뭔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. 그런 거지. 나 녹음해, 녹음해. 나중에 기준이 생기면 도망갈지도 몰라. 아니, 나만 그런 게 아니라. 이제 우리 모두가 서로 받아줘야 될 때가 되지 않으니? 그럽시다. 나이 아주 숨을 꺼야 돼. 4시에 똑같이 맞추려 하지 말고. 그래. 각자의 개성을 알아주기로 하자.